아바타 싱어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안문 콜라보레이션입니다. 세계적인 비트박서 빅맨 씨와 함께합니다. 우선 비밀매운 사람이었어요. 앨런쇼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. 입에서 나와요, 입에서. 우리 빅맨 씨가 소리가 그렇게 나는 게 너무 신기한데 가르쳐주시고 또 평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. 어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자 시범 갑니다, 먼저. 노래도 잘하네, 노래도 잘하시네. 자 시범 보여줬으니까 한번 시열이 형 가볼게요. 이걸 따라 한다고요? 좀 쉬운 걸로 해주세요. 무슨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는데. 막내가. 막내가. ." 봐주 Anna의 oportun이. 이어서 직접 minealiśmy 알 buildings. 감사합니다.